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빛의 추락 프리오도로 미리 획득할 수 있는 변덕스러운 폭풍 자동소총의 테스트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이니 바로 출발해보죠 이 변덕스러운 폭풍은 빛의 추락 플러스 영감 패스 즉 디지털 디럭스에 해당하는 것을 예약 구매하면 미리 받아볼 수 있는 자동소총입니다 이것에 대한 테스트가 왜 좀 늦었냐면 버그로 인해 처음에는 레이드나 던전에서 못 쓰다가 좀 지나서 풀렸지만 또다시 막혀서 PVP나 던전에서 또 못 쓰게 되어 하필이면 시간이 겹쳐서 지금에나마 하게 되었네요 이 무기의 특징은 여러 번 사격을 적중시켰을 시 다음 사격 때 소형 유도 로켓을 발사하고 이것을 적중시키면 유탄이 한 개씩 쌓이며 총 3개를 충전이 가능합니다 재장전 버튼을 길게 누르면 사격 모드를 유탄 발사기 모드나 자동소총 모드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격을 해서 적을 맞추다 보면 이런 식으로 소형 로켓이 발사되며 이것이 적에게 데미지를 줘야만 왼쪽 아래 유탄 준비 스택이 쌓이며 이것은 최대 3개까지 가능합니다 재장전 버튼을 길게 누르면 유탄 모드로 변경되며 유탄 모드에서 다시 길게 누르면 자동소총 모드로 돌아오게 되니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 유탄은 특수화기 유탄처럼 통통 튀지 않고 땅에 직격하면 터지며 폭발 반경은 그다지 그진 않습니다 특징은 확인했으니 데미지 테스트 바로 들어가 봐야겠죠? 들어가기에 앞서 이 변덕스러운 폭풍 기본은 속사 프레임과 똑같으며 PVE, PVP 데미지도 같기 때문에 기본 데미지는 PVP에서만 보여드리고 주로 유탄 발사기 데미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PVE에서는 미니 유탄 데미지가 4791 정도 들어감을 확인했습니다 가끔 작은 데미지에 노란색 데미지가 뜨는데 이게 164가 아닌 246이 들어가고 이게 헤드샷인지 아니면 무작위 조건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탄 발사기의 데미지는 총 59,112인데요 꽤 큰 데미지이고 이게 얼마나 큰 데미지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다른 유탄 발사기를 보여드릴게요 우선 특수화기 유탄 발사기입니다 쇠기 수류탄에 치명적 무기가 붙은 특수화기 유탄 발사기이며 사양 개조 부분은 넣지 않았습니다 총 37,622 데미지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호전적인 사자 총 27,646 데미지인 걸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중화기 유탄 발사기 쇠기 수류탄에 치명적 무기는 없으며 사양 개조 부품 또한 없습니다 총 39,053의 데미지인 걸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 실험으로 놀란 것은 변덕스러운 폭풍 유탄 발사기의 데미지가 높다는 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정말 구리인 데미지 특성 없는 중화기 유탄 발사기의 한발 데미지 때문이었는데요 좀 버프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튼 PV2에서는 매우 괜찮은 데미지를 보여주고 정해들을 컷할 때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PVP 데미지입니다 기본 데미지는 속사 프레임 자동소총과 똑같습니다 미니 유탄의 데미지는 기본 24, 헤드에 박혔을 때는 26입니다 직격 시 총 데미지는 95로 PV2와는 다르게 큰 도움이 되긴 힘들어 보입니다 대략적인 폭발 반경과 데미지를 보여드리면서 테스트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PVP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PV2에서는 좀 사용을 해봤는데요 일단 유탄 발사기의 데미지가 높아 적당히 노란피의 정에는 대처가 가능했으며 폭발 범위는 낮지만 어느 정도 모여있는 적들을 타격하기에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매우 준수한 경이 무기로 보이며 채용하는데 무리가 없는 듯 보이네요 미리 얻으신 분들은 창고에 놔두지만 마시고 한번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자, zuk